확실히 옷 디테일이 좋아졌다. 그래요? 헐. 아, 백마 또 흰색 빨간 룩이야. 아, 이거 휴얼 전에 만든 캐릭터인데. 어, 비에라 너무 좋은데? 잘 나왔는데? 쿠르르 귀여워. 그거 해야지. 커머 해야지. 근데 전에는 비에라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아, 비에라 본인 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죠. 아! 그래픽 캐릭터도 그래픽 바뀌었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좀 귀찮네요. 어? 어? 내 거 있네, 비에라. 어? 내 비에라 인상이 좀 바뀌었는데? 약간 무서운데? 어? 어? 내 비에라 약간 얼굴이 무서워졌는데? 약간 좀 어두워졌어, 내 비에라. 약간 탁해졌어요. 약간 그래픽은 달라지면서 조명 설정도 살짝 달라졌네. 어? 뭐야? 남유론 이상해졌어. 남유론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왜 이렇게 약간 빤딱빤딱 거리지? 피부가 뭐지? 이... 클라스틱 같애요. ㅎㅎㅎ 어, 머리카락 오오오오 어? 더듬이자고, 쒸? 흫 흠 혈리온이 했구 이런 표시도 있네, 우리 지금? 이런 표시도 있네, 우리 지금? 꼴이 좋다. 이거. 괜찮다. 물형. 오. 오. 고양이. 오. 머리. 머리 모양. 특이해. 이런 거 뭐라 하더라. 오. RGB 값도 있어. 미친. 물형도 따라다녀구나. 우와. 이거 귀엽다. 싸운 머리. 귀여워. 이거는 공통인가 보다. 오. 귀엽다. 약간 유은아 머리 같기도 하고. 오. 약간 그거 생각난다. 구니헬드. 오. 뭐야 이거 머리. 여기 웨이브에다가 여기는 달아놨어. 이거 다 달고 있네. 이것도 따로 있구나. 오. 이거 생겼다. 우와. 뭐야 이거. 검 뭔데 이거. 오. 언제 생겼대. 오. 엇. 오 좋다 비에라가 비에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코가 더 까매진 것 같아요 비에라 귀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네 입술 텍스처가 화질이 좀 다르다 인상이 좀 다른데 비에라 뭔가 미묘하게 다르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라라펠 라라펠 귀여워 라라펠 라라펠 중심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라펠 피부가 여기 볼 쪽이 텍스처가 뭔가 좀 보였는데 안 보여졌어 오 입 텍스처 입 안 귀엽다 라라펠 입술 여기 광택이 라라펠 진짜 귀엽다 미묘 라라펠 코 어디 Sri 가 경우가 에 inky 에는 이런 engage 내 오우 우와 괜찮다 귀여워 배혈아 진짜 이쁘다 오옹 불질감도 좋아졌다 처음에 봤던 건 약간 조금 마른 느낌이었는데 우와 여우로 할까? 아 맞아 그 링이었나? 이것 좀 연해진데? 약간 연하겠구나 여우로는 뭔가 엄청 파스테폰으로 칠한 편인 줄 알아서 본 테두리 똑같은 것 같아요 와 뿔바 피부가 약간 조금 뭔가 적응이 안 되는 듯한 옆 커트도 잘 나왔다